엄마 내 방 치웠어? 치우긴냐 너 책상 다 치워야 돼 내 방, 내 방에 책 못 봤어? 그, 중고 책 뭐 하는 거? 그거? 중고 책 뭐 하는 거? 응 그거 방금 아저씨한테 줬지 왜? 어휴... 응? 응? 이거 뭐야? 반장이 건가? 반장아? 이거 너 거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다이어리 대체 어디 간 거야? 아, 전화해보면 되겠다. 여기는 궁금이 콜센터입니다.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. 지금 제 다이어리 어디 있어요? 지금 오비키님의 다이어리는 남반장 책상 위에 있습니다. 반장으로 일하는 너의 모습이, 축구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. 좋아. 나의 실없는 장난에 환한 미소로 대답하는 너. 언제쯤 누가 널 봐줄까? 오늘도 난 널 기다려. 아, 이거 너의 다이어리야? 확스러워. 뭐? 예쁘다. 이거? 이거 내 거 아닌데? 그럼 누구 거야? 나의 실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